아, 옛날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다 맛이 나요. 셀러리, 당근, 양파 다 맛이 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해먹는데 이렇게까지 육수 내서 못해요. 그냥 다 때려 넣어서 다 볶아서 다 물 부어서 그냥 하는. 미국 사람들은 치킨 누들 숯을 언제 많이, 아플 때 많이 드세요? 아플 때, 집 고플 때. 그런데 그게 컴포트 푸드잖아요. 본인한테, 자기한테. 마음이 평안해주면.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고금탕? 네, 편한 음식. 안정을 주는 거.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되게 깔끔한다. 되게 깔끔합니다. 오케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간 거죠. 사실 저게 시간을 다 잡아먹었던 거. 그러니까 저거, 저거. 저거 찜통에 넣은 이후로는 저거만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 위에 저거 아이싱이라고 그러죠. 저거는 사실상 별 티도 안 나지만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자,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평을 하실지. 웃긴가요? 화가 난다, 이건 아니죠? 뭐가 좀 이렇게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왜 그러시나 봐요. 왜, 왜. 지금 표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 잘 뒀다 아니면 남편 잘못 뒀다. 네 남편 뭐냐. 네 남편 요리 잘하네. 내가 뺏어가도 되나. 이야 이제껌. 어머. 하신다 보다. 제가 라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닦기 전에도 라임 향이. 그래요. 바칼리 씨 냉장고에 라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망고랑. 애플 망고하고 링거베리 잼. 딱이에요. 디저트 할 때 왜 이렇게 설탕맛, 단맛만 나는. 그런데 이거는 잼 맛 다 나고. 그러니까 자연의 맛. 과일이 주는 단맛. 이거는 그냥 와서 먹어봐. 진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요. 캡틴 아메리카 같네요. 진짜. 그 정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잘하면 방패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격진 않으니까. 예예. 감동받으신 것 같아. 방패도 바뀌었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상큼 발랄. 자.